나노입자는 적어도 한 차원이 100나노미터, 즉 천만분의 1미터 이하인 입자이다. 분자나 원자를 조작해 새로운 구조, 소재, 기계, 기구, 소자를 제작하고 그 구조를 연구하는 나노기술의 영역에 속하는 입자이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나노기술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나노기술이 다루는 대상의 크기는 최소한 1에서 100나노미터가 되어야 한다. 또 나노 크기의 물리, 화학적 성질을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만들 수 있어야 하고 더 큰 구조물로 합쳐야만 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크기만 생각했을 때 원자의 개수가 수개 또는 수백개의 복합체, DNA, 단백질 등도 나노에 속한다. 나노입자를 기존의 제품에 첨가하면 얇은 층을 형성하면서 여러가지 특성을 나타내는데 이 특성을 이용해 기존 제품에 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노입자를 입힌 마루는 잘 긁히지 않고 주방용품이나 화장실 타일 등에 입히면 얼룩이나 긁힘이 잘 생기지 않는다. 수많은 제품에 은나노입자를 입혔다고 홍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 은나노입자의 경우 항균성을 가지고 있어 제품에 입힐 경우 곰팡이가 번식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렇듯 나노미터 크기 단위의 밀입자가 가지는 특이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이해하면 아주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최근에는 컴퓨터 저장 매체의 기억 용량을 현재의 10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나노 슈퍼 구조체가 개발되었다. 3차원 네트워크 나노 슈퍼 구조체는 100조개의 자성 나노입자가 1세제곱 밀리미터에 집적되어 있어 차세대 초고집적 저장 매체로 응용되고 있다. 나노 슈퍼 구조체의 특성으로는 일반 나노입자에 비해 약 25배 정도로 매우 증폭된 자기적 성질을 나타낸다. 이를 하드디스크에 적용할 경우 손목시계 정도 크기의 메모리에 신문 1280장, 600MB 용량의 영화 2700편, 500쪽짜리 책 100만 권을 담을 수 있다고 한다. 나노 슈퍼 구조체는 자성 메모리 매체뿐 아니라 광메모리 분야, 자성 반도체 트랜지스터 소재, MRI 조형제 개발 등에 응용될 수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